세계보건기구 WHO는 식품위생을 최종적으로 음식을 먹기까지 모든 단계에 걸친 안전성에 관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과정이 늘어나면서 아이들의 식품위생에 있어 어린이집의 역할 또한 중요한데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급식 관련 교육이 이뤄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5일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조리실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마포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이번 교육에는 센터 등록 급식소 원장 및 교사 약 100명이 참석했습니다. 조리실 위생 및 안전관리 방법, 사례별 발생 가능한 조리실 위생과 안전 문제 등이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습니다. 이번 교육이 어린이지도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됐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